안녕하세요 네티닌 여러분 그리고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지구에 놀러와가지고 지구에서 본 가장 예쁘고 귀여운 곤충 쇠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아주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 검은게 눈이고 뒤에 꼬랑지가 빨개요 그리고 털이 노란색인데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아주 그래서 하도 예뻐서 귀엽고 예뻐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어요 이거 지금 송충이 이름이 뭔가요 송충이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얘가 나중에 나비가 되는 건가요 아 수고 없네요 나비가 되는 건지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구요 약간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자빠졌네 바람 불어가지고 자빠져버렸네요 소금 남겨주세요 여름 아름다운 아름다운 가끔 esch 가끔 여러분은 예쁘게 보입니까? 귀엽게 보입니까? 송충의 이름은 뭔가요? 나비가 나중에 되는 건가요?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에 정보를 좀 공유해 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